friend 수상함수를 봤어요 죽은 사람을 살린대요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? 무시무시한 것이 산다잖아. 그것은 말이야. 100년 동안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 곳이야. 우리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. 복수를... 해주십시오. 네가 당한 일은 딱 하나. 나란히는 그리 사사로운 일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.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됩니다. 10년이 10년이 지나더라도... 모든 일을 끝내고 조선 땅과 야진 땅에 살아있는 모든 걸 죽여버리고 나도 당신들 곁으로 갈 거야. 문장의 나를 죽고 쏘기란의 나를 죽여버리네 쓰레기